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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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쭉 잘 입을 수 있는 데일리 아이템들로 다 입고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의 첫 룩은 보시면 셔츠예요. 이 셔츠는 닉니콜이라는 브랜드의 셔츠예요. 이 셔츠가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살짝 옐로우 끼가 한 방울 들어간 버터 색상인데 너무 밝은 컬러만 입어주면 얼굴이 오히려 좀 칙칙해 보이는데 얘는 되게 화사해 보이고 약간 셔츠가 빠스락거리는 그런 재질이에요. 이런 느낌이 좀 더 시원해 보이고 리넨이나 다른 셔츠 좀 부드러운 블라우스류보다는 구김이 덜 가기 때문에 무난하게 유행 안 타고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 한번 구애를 해봤습니다. 이너를 입었는데도 비침은 이 정도예요. 거의 안 비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래는 유어네임 히어 진을 입어줬어요. 요새는 저도 굉장히 로즈핏이 좋더라고요. 지금 이 진도 저한테 사이즈가 굉장히 잘 맞는데 뭔가 너무 박시한 팬츠도 아니고 살짝 살짝 보이프렌드 핏으로 입어줬고요. 사이즈는 저는 스몰 입었습니다. 엑스 스몰까지 있더라고요. 너무 붙지도 않고 너무 또 통 큰 바지 그런 느낌도 아니어서 너무 와이드 핏도 아니어서 정말 무난하게 운동화, 단화 이런 거에도 두루두루 부츠 두루두루 신을 수 있는 그런 손바지입니다. 색상도 딱 베이직한 청바지 색상이고요. 턱인을 사실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요새는 그냥 빼고 여기를 오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턱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정말 데일리 무기죠. 일단 한번 가방까지 착용을 해봤고요. 진짜 어디에나 그렇게 어울릴 아이템이라서 얘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기장은 이 정도. 짠! 자 여러분 다음 룩은 트위드 자켓을 입어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좀 얇은 원단의 트위드 자켓이에요. 색상이 너무 예뻐요. 화이트 컬러랑 너무 진하지 않은 좀 연핑크. 살짝 보시면 골드 컬러가 들어간 실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좀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 이 단추 자체도 시원하게 실버 컬러로 만들어져 있고요. 오히려 무광이라서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소매에도 이렇게 실버 버튼이 있고요. 되게 얼굴을 화사하게 보이게 하더라고요. 안에는 저는 조금 더 넥라인이 시원하게 보이게끔 베이지 컬러의 민소매를 입어줬고요. 닫아서 단독으로도 이렇게 입어도 되지만 저는 좀 오픈해서 자켓 느낌으로 연출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래는 전 참 이 브랜드를 너무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 브랜드는 와르라는 브랜드예요. 제가 이 브랜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한 번 촬영을 갔는데 거기에 현장에 나오신 스태프 분이 이 청바지를 다른 배우한테 입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 제품이냐라고 추천받아서 이 와르 제품을 그때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저도 사이즈 맞는 청바지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한테 핏이 너무 잘 맞아요. 생지가 은근히 진짜 매치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여기에 루에브르 가방인데 이 가방이 진짜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지 블랙 컬러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뚜랍뚜랍 코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제가 요새 굉장히 많이 입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입었던 버터 색상의 셔츠를 이너로 입어줬고 여기 위에 니트 베스트를 같이 매치시켜줬어요. 하나 사두시면 사계절 다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지금 같은 이제 봄에는 이렇게 셔츠에 같이 입어주셔도 되고 검정 긴팔이나 아니면 화이트 컬러의 긴팔 아니면 또 여름에는 반팔 티셔츠에도 같이 매치시켜주기 되게 좋은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빼서 입어도 되고 이제 턱인 해도 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꺼내서 입을 때는 쇼츠랑도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베이지 베이지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정말 사서 정말 잘 입고 다니는 유어 네임 히어 뮤지니스의 01번 스키니는 아니지만 되게 스트레이 자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입어도 너무 캐주얼하고 진짜 이거는 어디에나 너무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강추하고 싶은 바지입니다. 폴뉴아의 검정색 백을 같이 매치를 시켜줬어요. 약간 대학생들 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저는 지금은 검정 바지에 코디를 했는데 여기에 반바지랑 코디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벚꽃 구경 갔을 때 이렇게 입고 갔더니 같이 갔던 언니들이 굉장히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줬던 룩이거든요. 이렇게 반바지와 이건 레더 쇼츠예요. 베이지 컬러의 쇼츠인데 여기에 이렇게 아래에는 부츠를 신어주거나 워커, 운동화 두루두루 굉장히 어울릴만한 아이템입니다. 짠! 다음 룩은 블랙 컬러의 정말 얇은 소재의 골지니트 정말 겨울이나 봄, 가을에도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죠. 이 스트랩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실 엄청난 노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스트랩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스퀘어넥이야. 근데 이 스트랩 하나로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또 섹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니트라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가 중요한 자리 좀 막 파티를 간다 그럴 때 포인트 주기도 좋고 여기저기 잘 입기도 좋더라고요. 이 겉에 자켓을 입어도 이쁘고 저처럼 이렇게 단덕으로 입어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왠지 이 룩에는 뭔가 머리를 묶어도 되게 이쁘겠다. 이렇게 이렇게 묶어도 이쁜 것 같아요. 완전 와이드 팬츠를 입어봤어요. 와이드 진을 입어봤는데 색상이 연청이에요. 제가 기존에 입었던 청버지보다 훨씬 더 밝은 컬러고요. 완전 와이드 팬츠입니다. 위에가 살짝 타이트하거든요, 니트가. 코 아래를 좀 더 와이드로 입어주면 되게 뭔가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또 너무 막 엄청 꾸민 듯한 느낌이 아니야. 막 대충 입은 것 같은데 이뻐 이런 느낌?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스키니진 붙는 바지를 많이 입었는데 요새는 조금 저도 바뀐 것 같아요. 운동화 위주로 많이 신다 보니까 와이드 팬츠에 아주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마지막 룩이에요. 무난해 보일 수 있는 룩이긴 한데 그래도 데일리 룩으로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블랙 컬러고요. 폴뉴아의 반팔 니트 제품이고 카라가 있어가지고 살짝 폴로 셔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보시면 안에 디테일이 꽈배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디에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니트고요. 특히 여름이랑 봄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다 잠그는 거랑 또 여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버튼을 잠그고 입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여기에는 인스턴트 펑크의 부츠컷 청바지를 입어봤고요. 이 제품이 로제 씨도 입고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인스턴트 펑크에서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일단 핏은 너무 이뻐요. 핏은 여기가 이렇게 쫙 슬림하게 거의 스키니 핏으로 떨어지다가 밑에 딱 부츠컷. 굉장히 긴 기장이에요. 저한테도 굉장히 허벅지가 약간 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살짝 이 청바지는 좀 엄청 마르신 분이 입어야지 이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에 힐을 신거나 그럴 때 굉장히 이쁠 수 있는 그런 청바지예요. 머신도 너무 이쁘게 들어가 있고 이것도 위에 뭘 입어도 굉장히 이쁠 수 있는 그런 핏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한 번은 피팅을 하고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이쪽 부분이 굉장히 지금 보시면 많이 타이트하더라고요. 제가 살이 찐 건지. 제 봄 룩북이 끝났고요. 일단 제가 굉장히 지금부터 잘 입을 만한 룩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직 좀 저녁에는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시던데 독감이랑 감기 꼭 조심하시고 정말 오랜만에 룩북을 찍어서 제대로 찍은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루아를 산책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안녕. 안녕. 안녕.